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연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연도는 상승 추세 안에서 짧은 조정과 긴 상승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금리이다의 기대감으로 현재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기대감으로 떨어지려면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기에 올해는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을 짧고 상승은 긴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지수의 관점 매매를 보시면 이러한 추세선 하단에 닿을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적당한 비중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상단에 닿을 때 가져갈 물량은 가져가 주시고 덜어낸 물량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진짜 내가 바닥에서 잡은 물량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엉덩이에 무겁게 홀딩하면서 가져가시기도 좋으실 것 같고 내가 현금 비중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수익률이 300%, 500%, 600% 낮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적정 비중을 현금으로 현금화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 흐름을 가지고 있는 2024년도에는 이런 추세 하단에 닿을 때 분할 매수, 상단에 닿을 때 분할 매도, 하단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가정할 물량은 가져가 주시고요. 매도할 물량은 매도하시는 것이 2024년도 포메 현상을 덜어내면서 현명하게 여유롭게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 종목에서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지수 투자를 선정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빅테크 위주의 종목들에 돈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내용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XOXX입니다. 지금 XOXX가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은 길고 조종은 짧고 상승은 길고 조종은 짧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 이때 30달러 부근에 왔을 때 쑥쓸, 최대한 하단에 닿을 때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 매수한 공포매매 XOXX 프로젝트가 8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소량 매수한 이유는 그 전에 XOXX의 물량을 많이 담아놨고 비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가 왔을 때 적은 비중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6월 20일 날 XOXX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음봉이 길게 나오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5일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특히나 상단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단에 다가올 확률도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243라인, 하단까지의 확률이 크게 내려갈 모습도 보여준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매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소폭,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포물 현상도 덜어내실 거고 진짜 참아서 참아서 매수하겠다라는 분들께서 아주 후회 없이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매도는 또 언제나요? 매도는 다시 이런 상단에 닿을 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가져갈 물량 가져가고 덜어내는 물량, 덜어내는 전략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속쓰레 차트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정말 차트가 잘 맞게 흘러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단에 맞을 때 상승, 하단에 맞을 때 상승해주고요. 상단에서 지금 저항, 상단에서 저항, 상단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번 연도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상단에 닿을 때 제가 중기계좌 가지고 있었던 XXL과 TQQQ를 분할 매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현금 비중 조절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있고요. 상단에 닿을 때 3월부터 매도 진행하게 되었고 이번 연도 XXL의 특징은요. 은봉이 길게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조정이 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하루에 10% 이상 떨어질 때 있고 8% 이게 3일, 4일, 1주 연속이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30% 이상의 하락 가능성을 항상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화 하시는 것도 여유로운 매매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많이 부족하다. 현금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판단 내리신 분들께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유롭게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상단에 닿을 때 분할 매도를 직접 진행했다라는 거 실현손익 상반기 결산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6월 20일 날 상단에 닿았고 은봉이 길게 나올 확률도 있고 조정을 받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XXL을 한 601% 정도 수익을 보고 실현손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유행하는 영상 같아요. 새벽 2시에 남자애들이라 해서 기존에는 여자, 돈, 책임감, 친구관계, 두려움 이런 게 있었는데 제 주시의 관점으로 바꿔봤습니다. 실제 새벽 2시에 남자애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보시면 미국 주식, 금리나, 엔비디아, 테슬라, 속슬, TQ 분할 매수, 분할 매도, 5시간 뒤 출근, 그렇죠? 2시이니까요. 잠 안 자고 있겠죠? 그리고 돈, 정말 다양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샀어야 되는데, 특히나 엔비디아 샀어야 되는데 라고 많이 후회하시고 포무현상 겪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테슬라만 혼자 떨어지네, 테슬라 180,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 절제, 탐욕, 인내, 내동매매를 통해서 과감히 매수를 했는데, 이 눈물 보이실까요? 이 눈물, 과연 어떤 눈물일까요? 맞습니다. 손절치신 분들도 생각보다 계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4년도의 매매는 최대한 최대한 현금을 가지고 최대한 하단에 닿을 때 좀 분할 매수하고 상단에 닿을 때 덜어낼 물량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이유가 바로 미국 대선이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파월의 말 한마디 엔비디아의 유동성이 과연 테슬라로 갈지 TQ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꾸준한 상승세가 있었던 것만큼 당분간은 조정을 받고 하락할 확률도 생각을 해두시는 게 시장을 대응하실 때 여유롭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절대적으로 현금 비중, 주식 비중은 절대적으로 8대2나 7대3이나 6대4나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포무연상을 겪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아무리 다시 또 조정이 오더라도 내가 남겨놨던 현금 비중을 가지고 또 추세 하단에서 분할 매수 계속 매집하시면 정말 여유롭게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반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여유로움 매매, 추세선 하단, 추세선 상단, 최대한 절제, 탐욕, 인내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고 공포스러울 때는 매수를 다 같이 못하기 때문에 나만 무섭게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바로 현금 비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현금을 쌓아두시고 정말 공포 순간이 한 번 올긴 올 거예요. 그때 집중적인 분할 매수가 미국 대선쯤에 오면 기쁨의 수익률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정시 투자 카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남자애들 생각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재밌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 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추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 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 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기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